아휴! 언니들 자꾸 웃기려고! 아니, 왜? 나 지금 내가 못했는데! 아, 자꾸 웃기려고! 게임 안 하고! 아, 자꾸! 아, 자꾸 전주 상대모사예요! 아니요! 나만 열심히 하고! 아니, 나도! 빨리 일어나요! 빨리! 언니, 이거 막! 그러면 발까지 넓게! 영지야, 너 그렇게 개인기야, 그럼 그냥 코빅으로 하라니까! 저 개인기한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역할에 몰입한 것밖에 없는데! 너 열심히 좀 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어딘데? 일단 끝까지! 자, 시작! 아래부터! 위! 아래! 아래! 야, 이 토르크박도 왜 이렇게 빨라! 미치겠네! 우리 다시, 다시, 다시! 아래! 위! 아래! 위! 언니, 박자 맞춰야 돼! 여기 있었어! 지금 여기로 지나갔어! 야, 너! 아니, 그걸 단독 행동하지 말라고! 아니, 이 토르크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걸 잡아야지!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시작! 아래!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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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옆으로 안 본 사람? 아래! 위! 누구야, 옆으로 안 본 사람? 아래! 위! 나 얘가 웃어서 못하겠는데 어떡해요! 빨리, 빨리 돌아요! 아니! 아래부터! 시작! 아래! 위! 아래! 위! 왜 안 올라오니, 영지! 영지! 여기다,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아, 영지야! 여기다,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아, 영지야! 아, 영지야! 아, 영지야! 너 누구야, 영지야! 아, 영지야! 야, 근데 영지를 가운데에 낚아주시나? 아, 진짜! 영지한테 놔봐, 봐봐! 여기 있어요! 2, 3, 2, 3!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아! 어디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잡았어? 몸 잡았어요, 언니! 야, 한 번만 더 가보자, 이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지 언니 와야 돼, 영지 언니! 영지 언니가 가운데 해야돼! 영지 언니! 영지 언니! 영지 언니예요? 네! 자, 갑니다! 언니! 아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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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디 갔는데요? 준비! 자, 아래부터 시작! 오, 죄송해요! 오, 죄송해요!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래! 아래! 위! 아래! 이거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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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 나! 이 언니 나! 이 언니 나! 이 언니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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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내가 뽀뽀할 거야! 빨리! 아! 한 번만! 오케이! 몇 분이에요? 9분 13초로 가졌습니다.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9분 13초로? 그러니까 마지막처럼 해야 돼. 작전이 중요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끝이랑 끝을 잘 맞추고 다른 수현장 벌리고 이렇게. 어, 그 사이로 지나가면 어떡해. 왜냐하면 다 하다가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려. 그러면 가만히 서 있으면 비현이 서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아니, 영진이 자꾸 옆으로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네. 영진이 계속 위!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억울했던 위결 수배하고 있는데 계속 욕먹으니까. 나는 근데 유진이가 무서워서 못 한다는 거네. 나는 괜히 리더가 아니네, 얘가. 야, 김미현을 가운데에 두자. 키가 작으니까. 그래! 오케이. 나를 믿으면! 아... 못 믿겠다면! 아, 영진이가 가운데여야 돼. 아, 그래 영진이가 가운데여야 돼. 나 근데 내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뻗으면 돼. 일단 얘들아, 유진이 우리 뒤에 있는 거 알지? 어? 아... 근데 잠깐만. 그럼 이렇게 바꿔야 돼? 어. 이렇게 가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야. 저긴데? 어? 소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저 뭐야? 일단 제일 붙어 도착하자. 손 잡았어. 여기로 가. 일단 제일 붙어 도착하자. 손 잡았어. 여기로 가. 바티칼로 가. 용진아, 우리 손 줘라. 용진아, 우리 손 줘라. 아니, 뭐하냐? 정답! 정답 시작!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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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다시. 발 손 잡아. 여기 어디야? 나, 나, 나야. 아니, 이리 와. 나, 여기 손이 여기 있어요. 아니, 뭐해, 진짜. 아니, 진짜. 아... 이리 가, 이리. 시작! 위! 아래!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아래!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지나갔다, 지나갔다! 나야! 돌아, 돌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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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나 근데 나 방금 완전 좋은 방법 생각해놨다. 뭔데? 얘기해봐. 제가 방금 가면서 위! 아래 하면서 어. 팔 벌려 뛰기 스텝을 했거든? 어? 팔 벌려 뛰기 스텝!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어떻게? 버피 테스트? 어어. 언니, 이렇게 해봐. 위! 아래! 어? 어떻게 하라고!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떻게 하라고! 안 보여! 안 보여! 어떻게 해! 아니, 얘기를 해! 봐봐! 발을! 어! 발을 있잖아! 뻗었다가!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러니까! 뻗어? 이거야?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아니! 말! 말 가! 공기로 느껴봐? 어. 아니, 무슨 공기를 어떻게 느껴? 발을! 손 잡아? 어, 잡았어! 가, 빨리! 손 잡아! 여기 두바이사라! 여기 두바이사라! 여기 두바이사라! 가, 그럼 빨리! 내가 가면 돼, 얘들아! 끝에 잡아, 끝에! 너 또 뒤에 있는데? 아니! 내가 활동을 해! 아! 뭔데 그게 대체? 뛰래! 아래 위 간다, 시작!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니, 야! 영지야! 너 왜 이렇게 독단적이니! 아래부터였어? 아래부터 한다고! 아래부터였어? 아래부터 한다고! 아, EXID도 위부터 하는데! 여기 어디야? 영지야! 엄마 여기 있잖아! 아니, 여기 또 뒤로 온 얘 큰일 났네! 자! 자, 위아래 EXID! 시작! 손이 잘 들어! 손이 잘 들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 뭐야? 이거다! 나야! 오, 지나갔어! 좋아! 좋아! 야! 안 다쳤어요? 어? 어? 야, 지지배! 나를 능멸해? 저 근데 어디로 지나갔어요? 그걸 말해주면 안 되는데! 말해주지 말하지! 엉덩이! 여기 있는데? 용지야? 어, 저예요! 엉덩이로 얼굴을 생겨! 어, 이거 괜찮아? 어, 괜찮아요! 어떡해! 아, 그런데 뭔가 이렇게! 어, 어, 어! 아, 왜 언니는 가슴을 잡아야죠! 왜 이렇게! 왜! 왜 나를 힘드게 해! 진짜 뻥! 진짜 뻥 안 치고 한 열 번 잡았거든! 아, 맞아! 아, 귀여워! 언니, 언니, 언니! 어! 우리 가만히 앉아서 소리에 집중해 보자! 아니, 아니, 그거 필요 없고! 원래 내용으로! 아까 아슬아슬 했다니까! 잘 들어! 네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유진이의 소리에 집중해! 여기 소리 났어! 위! 아래에! 지나간 것 같은데, 이미! 그래? 여기로 갔다니까! 언제? 방금! 그럼 말을 해! 나는 발언권도 없잖아! 야, 너네 싸울 거면 그냥 한국 가자! 어? 다시! 어디 있어? 언니, 여기 나 뒤에 있어!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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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같은 친구들에서 잠도 자고! 좋았잖아!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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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원통해! 아우, 원통해! 아우, 원통하다 내가 진짜! 다시, 다시 선물해 보자! 어? 스텝! 나 근데 뭔가 공기가 느껴져! 왠지 지금 유진이 여기로 갔어! 그거 나야! 왠지 지금 유진이 여기로 갔어! 그거 나야! 왠지 지금 유진이 여기로 갔어! 그거 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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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지금 그 사이에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야! 진짜 죄송해요, 소주 없어요? 너무 힘든데요? 아우, 원통해! 지금 몇 분이? 10분 넘어졌어요! 10분 넘어졌어요! 자, 그럼 저 약간 르세라핌! 르세라핌처럼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좋아! 와! 건수 가봐! 르세라핌 방식으로! 언니 어디있어? 르세라핌 해야 돼! 르세라핌 좋다! 르세라핌 간다? 준비 시작!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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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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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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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그쪽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저희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데뷔 못해요! 저기 반대로 갈게요! 너만 할 줄 알았어! 다시! 신비! 원, 투, 신비! 원, 투, 어, 예! 와아아아! 야, 얘네! 야 얘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야 얘다! 얘다! 잡아! 잡아! 엉덩이가 숨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숨을래요. 누가 센터로 갈까? 영준이? 네네. 영주야 그래도 네가 센터다, 우리 공부를 해. 리셔라 핍! 우리 끝에 끝에를 잘 해야 돼요. 네. 파이팅! 네. 엉덩이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있어요. 아, 오케이.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소리가 좀... 어머! 야, 진짜 유진이 잘... 자, 준비되셨죠? 아래부터? 아래부터. 자, 준비! 계속, 직진! 시작!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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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나다, 나다. 근데 왠지 잡을 수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언니, 할 수 있을까? 다시, 다시, 다시. 언니, 끝까지 왔어요, 미미 언니? 어, 나 끝까지 왔어. 저는 가운데 있어요, 예쁘게. 아래부터. 소파 잡고 있어. 시작! 아래! 아래부터. 소파 잡고 있어. 시작! 아래! 윗! 아래! 윗! 아래! 윗! 아래! 윗! 아래!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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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부터.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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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기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깄다. 못 잡았어? 어차피 5% 지나갔는데. 오늘 이거 할 수 있어, 있네? 뭐, 언니 두더지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잠깐만, 어, 됐어요. 준비. 아래부터. 시작.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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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오, 죄송합니다. 위, 다, 살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 미안, 미안. 근데 어떻게 도망가실까? 여기서 다시! 언니 뒤로 와, 뒤로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어, 언니야? 어, 나요. 어, 언니야? 나요, 나요. 갑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도망! 도망! 여기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괜찮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내 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쪽으로 다른 사람이 원래? 여기가 잘 잡히는데 내가 못 잡은 것 같아? 제가 할게요 칼이 좀 짧은지? 제가 은정 님 많이 잡아봤어요 응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끝 잡았어? 네 시작 아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조심조심조심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 머리 맞은 사람 누구야? 괜찮아? 괜찮아? 손등이야 손등이야 언니 그럼 어딨어? 와 와 와 와 괜찮으면 어딨냐고 언니 그래서 누가 잡았어? 아니 나 어디로 끌려갔었어 유진아 어디야? 나 놀이공원인 줄 알았어 나 놀이공원인 줄 알았어 아니 안 던쳤지? 어 괜찮아 아 나 자 아래부터 시작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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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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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 사람이야? 여기 아니 그 앞에 언니 이거 아니야? 언니 한국 할 거예요? 이거 언니 한국 할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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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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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언니 한국 할 거잖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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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요 언니 아파! 우와 여기 안에 땀이 우와 나 왜 우는지 알았어 뭐 귀여워 아니 근데 도망 다녀 본 입장에서 한 분씩 그 좀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세요 김미현 씨는 일단 어 한 템포 늦더라고요 어 빈틈은 없는데 약간 늦어 어 도망가기엔 좀 편한 스타일이고 유진이 너무 어렵고 아 진짜요? 어 무서운 건 근데 언니가 진짜 무서워 내가? 어 그래? 아니 왜냐면 언니는 진짜 피할 데가 없어 어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건 좋다니까 내가 언니한테 이거 아 스텝이 그거야? 이걸 설명한 거야 나 이렇게 있잖아 이제 알았네 자 마지막 마지막 경기전 나 근데 진짜 영성이 형이랑 바다 가기는 싫어 어 어 여기까지 할게 나 여기 있어 가운데 나 가운데 아 여기 있다 아래부터 다리 쫙쫙 벌리고 돌아다녀 거기가 미연아 쫙쫙 잘 잡아야 돼 오케이 거기가 미연아 쫙쫙 잘 잡아야 돼 영지야 왠지 내일 너랑 가게 될 거 같아 느낌이 살짝 왔어 자 시작 시작 아래 시작 아래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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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약속 다시 Playing aha 아직 안 갔나 1981 아니야 아직 안 갔어 아 아직 안iec 여기 있어냐 저기 있어네 여기 있다 여기 있어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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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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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놔줘! 한 번만! 울어! 나 한 번만 놔줘! 나 한 번만 놔줘! 울어! 울어! 행복해 빨리! 나 한 번만 놔줘! 나 진짜 놈다! 악벽 악벽! 악벽 악벽! 악벽 악벽 악벽! 뭐야? 왜이렇게 빨리 뛰어? 내 쪽으로 확 겹쳤네! 나 파이트레이 가기 싫어! 파이트레이! 당장! 아 시원하게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몰라요 몰라요! 빈틈이 없었어! 이제 드디어 어느정도 팀워크가 완벽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잡았어? 유재형 갑자기 가다가 어 그래서 언니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숨소리가 단점이 소리가 크세요! 아 성공을 안 하겠네! 아니 근데 이게 전혀 그 다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하는거지? 아니 내가 구멍이야! 이제 안거야? 아 내가 구멍이구나! 네가 빠지니까 완벽해졌어! 그러니까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시상하겠습니다! 1등! 안유진! 안유진! 유로 유로! 감사합니다! 50유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발트에 봉투라도! 영지는 내일 점심식사 끝나고 저랑 같이 발트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둘이 가는 거예요? 네네네 저랑 같이 와 너무 좋다! 근데 영지야 진짜 괜찮아서 내가 추천하고 네 괜찮죠! 저는 오늘 무조건 영석 PD님 첫사랑 얘기 무조건 들을 거거든요? 그걸 들어야 어머 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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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내가 공정하려고 할게 어? 이거 어때요? 예수 PD님? He made lot of hits lot of drama Hey hey He's number one Korean famous PD producer in this world 제발 저게 말해 He's so handsome 나 체폐 죽겠어 what 때문에! 의식 네 의식 에세웅